9월 16일 이번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투자자의 멘탈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투자심리 그리고 인지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무서운 상황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또 인지심리학자에게 배우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구글 폼 쓰는 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핸드폰 번호하고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정을 해서 문자메시지로 장소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현장에 가니까요. 거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자가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 이거 농심 잘못이야? 이거 누구야? 색출해. 이거 지금 돈 있어도 못 먹는다는 먹태깡을. 아 스멜. 이거 요즘에도 거의 편의점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물량을 아직 안 풀었어. 이거 증설한다는 기사가 8월 초에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도 동네 편의점에 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몇 봉지씩 사가더라도 내가 봤을 때 물량은 있을 텐데 이 농심이 장사를 잘해. 바로 롯데에서 카피 제품 낸 거 알죠? 어 노가리집. 롯데에서. 롯데가 그거 잘해. 롯데가 카피 안 하는 거는 진짜 빠르게 잘해. 그렇게 커서 그 회사가. 바삭한 과자를 먹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 멘탈. 이 정도면 좀 튼튼하지. 근데 가끔 이제 쿠쿠다스 멘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혹시 괜찮으십니까? 멘탈. 요즘엔 좀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은 아니죠. 그래도 뭐 강세장도 아니고 상승장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그래도 뭐 하락장은 아니니까 적어도. 쿠쿠다스 멘탈 시장은 아니고 먹태깡 정도의 시장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도로 바삭아지는. 오늘 톰이 멘탈 안 좋아해요. 어? 톰이 멘탈 왜 안 좋아? 헬스케어. 아 헬스케어? 뭐 헬스 열심히 다니더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오늘은 멘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가 즐거운 이유. 주식 투자가 행복한 이유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원이 벌리지면. 그치. 그거지. 뭐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 뭐 어떤?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웃기고 있네. 돈 버는 거지 뭐. 돈 버는 거지 뭐. 근데 사실은 돈을 버는 건 너무나 직접적인 행위고 누구의 다 1차적인 목표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뭐 오늘도 그 성공기관 별책부록에서 그 인덱스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철령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냥 수익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이해하면서 돈을 벌 때 훨씬 더 만족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동물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식 투자는 세상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를 감지하고 그 기업을 공부하고 어쩌면 기업과 동행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정과도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근데 돈이 벌려야 행복하다. 그쵸? 돈이 벌려야 행복하다. 근데 투자가 불행한 이유. 돈을 잃어서. 그쵸? 그것도 정답입니다만 올해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세요? 9월 12일 장중 기준으로. 이거 뭐 보통 YTD라고도 하는데 항상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도 불행한 이유가 비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벤치마크 지수. 벤치마크 지수를 YTD라고 하죠. Year to Date.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그게 9월 12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플러스 한 13.7%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이 플러스 한 33%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애매한 거죠. 올해 직접 투자를 해서 한 13%, 14% 수익도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냥 인덱스 펀드 가입하거나 지수 추종하는 ETF를 사뒀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수수료도 싸고. 굳이 마음고생하고 속 끓이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 올해 한 20, 30% 벌었어? 근데 이제 코스닥 보니까 33%야. 물론 이거 대부분 2차전지 관련지 몇 개가 다 올려놓은 거긴 합니다만 양극화가 되게 심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상대 수익률.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올해 2차전지 많이 하진 못했지만 30, 40%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 30, 40% 수익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100% 올렸는데 톰이 솔직히 올해 수익률 100% 넘다며 200% 가까이 된다며 근데 봐봐. 똥 씹은 표정이잖아. 오늘 주가 좀 떨어졌다고 지금 바로 똥 씹은 표정하고 막 우울해가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늘상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100% 거두면 뭐해. 맞은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어? 거기 막 300%, 500% 거둔 사람들 올해 있잖아. 물론 이제 극단적인 레버리지도 많이 썼겠죠. 뭐 샤프 지수 이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큰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한 거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기는 한데 항상 이렇게 비교, 비교, 비교가 되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익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평소에도 마음 관리하는 거 있죠. 왜 와이스트릿이 재미도 없는 그 심리학 마음 관리, 멘탈, 투자 심리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오래 가려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 종목입니다. 저 종목입니다. 이거 하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나가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30년, 40년, 50년 계속 꾸준히 하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투자 심리 관련된 책 여기 또 있어. 멘탈이라든지 진짜 멘탈, 심리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있는 책 중에 빙산의 일각이죠. 다 읽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DP용으로 일부러 깨끗하게 보관하는 책이고 좋은 책들은 제가 또 집에다가도 갖다 놓죠. 우리 집 책장에 있는 책들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기 있는 책도 좋은데요. 이 중에서 근데 이분 책이 왜 이렇게 많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네. 아, 이렇게 또 호탕하게 웃으시고 연기가 들으셨어요? 아닌데 김경일 교수님은 나의 어떤 은인 같은 존재예요. 이분은 그걸 잘 모르시지만 저한테는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때 김경일 교수님을 만나서 첫 녹화 때 내가 빵 터졌잖아. 진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시게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 김경일 교수님이 쓰신 책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심리적인 거 제가 누구 뭐 어깨너머로 배운 거 그냥 책으로 어줍지 않게 배운 거지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심리를 알아놓으면 좋은 게 왜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 발 빠져나와서 이때 제3자를 보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대호를 보면서 내가 대호야 그러지마. 지나고 보면 이럴 거야. 라고 나한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특히나 심리 공부가 필요한 건데 혹시 저기 손절 좀 잘 합니까? 필요하면 해요? 어때 속이 그때? 아프지? 로션은 어때요? 정이 많아서 정목에도 정이 많아서 정들어? 정들어요. 근데 심리학 아니까 몇 가지 중에 사실은 이것만큼은 알아라. 몇 가지만 꼽아드리면 저는 이거 손실, 회피, 심리. 이게 너무 강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강해.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대요. 똑같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을 본 기쁨보다 100만 원의 손실을 본 아픔이 두 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 산 것보다 샀다가 팔았는데 더 날아가는 거 거기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몸으로 알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내가 팔면 이 손실이 확정되잖아.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10%, 20%만 오르면 이거 빨리 내 돈으로 확정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일종의 손실 회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 갔다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본전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수익을 확정하는 건데 그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꽃을 꺾어서 잡초에 물을 준다고. 왜? 옳은 주식은 그만큼 전망이 좋아지고 아니면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거나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건데 반대로 저기 쩔어있는 것은 그게 더 싸져 보이는 것 같은 거지. 밸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손절은 못 타고 수익을 좀 빨리 확정하려고 한다. 이게 손실 회피의 심리고요. 어떻게 보면 포모 현상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쟤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것도 약간 이런 심리라고 하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매몰비용 효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게 얼만데 약간 그 시간과 돈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손절을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콩코드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콩코드 비행기 알아요? 콩코드 비행기? 그게 1969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개발을 했다고 해요. 초음속. 초음속으로 빠르게 여객기를 만들자. 개발을 거의 끝내갈 때쯤에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 프로젝트 접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근데 매몰비용. 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야 끝까지 개발하자고. 했어. 근데 콩코드 비행기 띄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되는데. 어차피 공항 가서 3시간 기다리는데 야 그 비행기 타고 1시간 더 빨리 간다고 뭐가 달라져? 비싸기만 하고. 안 타니까. 그래서 2003년에 콩코드 비행기는 운항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몰비용 때문에 더 길게 끌고 가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정박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앵커링 이펙트 닷 내림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내 평단. 내가 산 평단에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야. 앵커 그러니까 배에서 그 돛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돛이야? 닷이야? 닷이에요? 개망신당 할 뻔했네. 돛은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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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돛 이거고 닷을 내리는 닷 내림 효과 정박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5만 원에 샀어. 그러면 왜요? 지금 한 4만 원 됐어. 마이너스 20%잖아요. 계속 거기 매여있는 거죠.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그러다가 5만 원 다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팔지. 내 평단 왔다. 나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빨리 손실 회피해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5만 원에서 4만 원이 됐다. 그러면 항상 현재가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4천억이 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면 그 주식을 당신이 살 것인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라면, 지금의 실적 추정치라면 과연 살 것인가를 보고 아니야. 나는 시총액이 5천억에서 4천억 됐지만 이 가격에는 안 살 것 같아. 그럼 팔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1조가 됐어. 두 배가 올랐어.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도 이 회사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밸류가 싼 거야. 그때도 살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더 사든지. 그래서 지금 가격이라면, 지금 시총이라면 내가 더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얼마에 샀다. 여기에 정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또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대답이 늦게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Y스트리트 콘텐츠로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아마 Y스트리트 애청해주시는 우리 보끼리 여러분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여기 뭐 심리학 관련된 책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딱 하나, 딱 하나만 보라면 이 책 추천해드립니다. 부자들의 생각법, 한오백. 이것도 우리 했던 겁니다. 책 콘텐츠로, 리딩방 콘텐츠로. 결책부록 하기 전에 리딩방 콘텐츠로 했던 거고 좀 얇아요. 얇고 여러 심리 관련된 돈과 관련된 심리를 좀 쉽게 뭐 예를 들어 처분효과, 밴드웨건효과, 손실, 회피심리, 결정이론, 통제환상, 기저효과, 최신효과, 소유효과,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있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대니얼 카너먼 형님이지만 이런 책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노이즈는 그나마 얇아. 생각이거나 생각이 이거 두 배잖아요. 들고 다니지도 못해. 무거워가지고. 대신에 근데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부자들의 생각법. 이 정도 책. 보시면은 모르셨던 분들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그 다음부터 이제 심리학책 이만큼 이제 막 사서 본다고. 이렇게 사서 본다고. 재밌습니다. 도움이 되고.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은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와 이거는 명저입니다. 명저. 인도 분인데. 가우탄 바이든. 이분이 한 수백, 수천 권을 읽고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만 옮겨서 담았다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본인이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 서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죠. 손자병법의 손자까지도 나와요. 김위찬 교수도 나오고. 피터 번스타인, 하워드 막스, 세스클라만, 피터 틸, 클레이든, 크리스탠슨. 이분은 그 파괴적 혁신 쓰신 분. 그리고 토머스 스탠리, 조지 클레이슨, 로버트 기오사키, 마이클 모부신, 데럴 허프, 찰스 윌런, 쏜턴 오글러브, 프레드 쉐드, 로버트 치알디니. 또 아는 이름 나왔다. 엄청나요. 여기 리처드 파인먼도 나오고. 토머스 펠프스, 토머스 루소, 필리 피셔, 피터 린치, 랄프 웬저, 톰 게이너, 테리 스미스, 윌리엄 오닐.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이거는 설명이 너무 사족이야. 하워드 막스도 나오고. 이 책은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이거 한 800페이지밖에 안 합니다. 이 책. 근데 내가 이거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거 한 권밖에 안 남았더라. 이게 왜냐면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한 권씩 선물을 했고 우리 와주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한 권씩 선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열 권 준비해놨었는데 책이 다 나갔네. 아 우리 토미한테 이거 줄게요. 야 이런 책 열 권 있어도 이 책 하나 안 바꾼다. 야 이게 누가 썼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대단한 책입니다. 진짜 훌륭한 책입니다. 이거 다 읽었어? 거의 읽었다네. 독후감 써와. 제이가 그 내용 히엘리한테 막 설명해 주시라고. 아 진짜 훌륭하네. 훌륭한 사원이야. 그 얘기도 좀 해야겠다. 찰리 멍거가 얘기했던 것 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뭡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한테 여선비를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해 일부러? 찰리 멍거. 찰리 멍거 5군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디질. 기질이 뭐냐면 사실 그 부자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100만 원어치만 사놓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 아 어떡해 어떡해. 그리고 막 한 2만 원 벌었다고 해서 바로 이거 매도를 해. 아 그리고 막 공부하려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왜 탐욕에 사서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라는 말 있죠. 근데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하고 대중이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탐욕을 부린다고 하잖아요. 시장과 대중과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들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도 그냥 똑같은 일반 사람인데 책을 보고 아 그러면 안 돼. 덜덜덜 떨리지만 아 안 돼. 여기서 손절하면 안 돼. 지금부터 손절하고 싶으면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 있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뭐냐면 시장에 폭락을 해. 당연히 두렵지. 두렵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근데 그때 용기를 내는 것. 아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 마음속으로 두려운 거는 인정. 하지만 내 결정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구분을 해놓는 거죠. 사실 대중이 저는 99%의 사람이 주식 투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중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장려를 하죠. 왜냐하면 저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하는 그 대기업과 훌륭한 기업과 혁신기업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우리가. 그 회사 내가 취직해봐야 월급쟁이밖에 더 돼. 주식자는 너무나 훌륭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원시 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수풀 속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어때요. 먼저 도망가는 놈이 사는 거예요. 그때 잠자고 있고 뭐야 내가 저 때려잡겠어. 그러다가 거기서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면 나부터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때 빨리 도망가서 살아남았던 그 인류의 후손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공포감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99%의 아주 정상적인 노멀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피처럼 찰리 먼 것처럼 상위 1% 현명하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던가. 아니면 저처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하던가. 저는 이거 하면 된다고 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없어. 토미는 어떤 형태예요. 99% 그러니까 99%지. 그런데 이거는 훈련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기질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가 바로 인내심이에요. 사실 이것도 기다릴 줄 아는 기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참을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식을 사놓고 거의 뭐 한두 달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두 달이 뭐야. 한두 달도 요즘에 우리나라 장투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나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많고 하루 만에 30% 수익 내고 팔고 싶죠. 오래 기다리고 싶고 뭐 1, 2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하루 만에 팔아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상한가가 나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이거 적정 가치는 30% 디스카운트 되어 있어. 상승 여력 30%라고 봤는데 다음날 상한가 갔어. 그럼 제가 같이 갔잖아요. 팔아야지. 물론 그때 전망이 또 어떻게 다르고 그때 뉴스가 뭐가 나왔고 그때 뭐 특화라든지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계산해봐야겠습니다만 누적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인데 미국 미시건대 금융학과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1963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30년 동안 30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12%였다고 합니다. 근데 30년 동안 가장 크게 주식시장이 급등했던 날들 있죠. 딱 41만 빼볼게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 7%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 30년 동안 365 곱하기 30년 해보세요. 딱 나왔죠? 거기에서 41만 빼버리면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이 41이 언젠지 알아요? 그거 알면 나지만 알려줘. 그걸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있지 않습니까? 다우30 지수. 이것도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로 가는데 그 기간으로 따졌을 때 옳은 날이 전체 기간으로 따졌을 때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7% 기간에 선에서 만까지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3% 기간은 뭐예요? 보통 받았다는 거죠. 기다리고 그냥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기다리고 근데 이 7% 오른 날을 그리고 그 유명한 책이죠. 여기 남은 거 갖고 왔는데 돈의 심리학 책. 모건 하우절.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내가 봤을 때 기자 중에서 책 인쇄 제일 많이 번 사람일 것 같은데 모건 하우절. 돈의 심리학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확률. 하루로 따지면 50대 50이고 1년으로 보면은 68%며 좀 비켜줄래? 10년으로 보면은 88%고 20년으로 보면은 100%다. 상승할 확률. 그러면 오래 투자할수록 확률은 올라간다는 거 자명하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주식 투자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찰리 먼거가 기질, 인내심, 노력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력은 뭐다? 끊임없는 노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바짝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끊임없는 노력이고 찰리 먼거는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으면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마법 공식 같은 거 없냐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당신이 투자한 방법을 어떻게 배우면 되겠느냐. 근데 한마디 했죠. 마법 공식 같은 건 없고 그런 공식 배우고 싶으면 대학원에 가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공식을 잔뜩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없다라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실행을 하기 힘든 것들 근데 사실 이 노력은 우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이라면 또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굳이 피곤하게 근데 식재료 이런 하나하나 식재료의 맛을 왜 요리를 하는데 식재료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야 되냐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내가 만들고 그걸로 식당을 차려서 사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심지어 그 특성들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식재료들의 조합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기업, 그 기업의 기술 그 산업의 기술 변화 산업의 트렌드 뭐 거시경제의 흐름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감히 박수를 보냅니다. 와이스트릿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멘탈관리 그리고 또 심리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임박했습니다. 9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거의 번개 느낌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투자자의 멘탈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인지심리학자시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인품이 좋고 또 멘탈이 이분이 굉장히 세십니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두 분과 함께 실전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투자심리 그리고 인지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무서운 상황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또 인지심리학자에게 배우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해서 지금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구글 폼 쓰는 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핸드폰 번호하고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정을 해서 문자메시지로 장소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저희 현장에 가니까요. 거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뿅 책 아 책 아 이거는 사서 오셔야 돼요. 사인은 해드립니다. 사인 해드리는데 사서 오셔야 돼요.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